자 21번 한줄로 요약하면 무슨얘기다 내용 요약 1번 2번 무급대사란 말은 뭐야 그렇지 보수를 받지 않고 어떤 나라의 대사처럼 어떤 회사의 대리 영업사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3번 오케이 주요법 볼게요 간접 의문은 뭐니까 Why do you care? 당신은 왜 신경쓰나요? 어떻게 어떤 고객이 어떤 구매에 대하여 반응하는지 여기 보니까 how 의문사지 그치 또 뒤에 주호동사 나오는 간접 의문 형태가 나왔고요 2번에도 보니까 Likely to the, 뭐뭐에 대한 가능성 그치 웨더가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명사절을 이어진 연결사로 쓰이면서 의지동이 됐죠 어떤 바이어가 그 제품을 재구매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능성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3번에도 보니까 또 명사절에 나오는 명사절 연결사 외더 뭐뭐인지 아닌지가 나와있지 그치 You are also determine 당신은 또한 결정할 것이다 뭐를 바이어가 A로하이금 B를 하도록 권장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2번에 보니까 The Opinions of People, 사람들의 의견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그들은 안다 그랬지 뭐를 안다가 안 나왔죠? 목적이 안 나왔는데 대의 앞에 공개되면서 목적격이 생략됐다 그래서 그들이 아는 사람들의 의견 이렇게 하는 거고 산말에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지는 연결사 대지 나온 거지 단골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게 또 병렬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첫 번째 대, 리아를 그리고 두 번째 대, 리아를 안다 이렇게 쓰인 거지 연결사 플러스 대 플러스 주어동사 앤드 대 플러스 주어동사 이렇게 연결 이렇게 이제 병렬 구조가 쓰여있다는 거야 유지동사의 쓰임은 많이 해서 알지요? 유지동사 아실때 오다앤드가 높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비유스트 플러스 동사운용이 나왔으니까 모마하기 위하여 사용되다지 자, 대이아 유스트 투 퍼슈에이드댐 그들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에게 뭘 하도록 설득해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사용이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5번에는 투구정사의 흉용사정 용법 나왔죠 투어버이드가 투구정사지 그치 그러면 피할 수 있는 능력 일단 그렇게 기본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근데 뭐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야? 부정적인 말 다시 말해서 Of Mouth Advertising Mouth Advertising은 여기 내가 눈자를 주고 하는데 Word of Mouth Advertising 부정적인 Word of Mouth는 입에서 나오는 말 그런 얘기잖아 입소문 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입소문 광고를 부정적인 입소문 광고를 피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21번 보니까 Why do you care? 당신은 왜 신경을 쓰나요? 어떻게 어떤 고객이 어떤 구매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왜 당신이 신경을 쓸까요?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 By understanding Post-Purchase Behavior 이해함으로써 뭐를 Post란 말은 Who 그런 얘기잖아요 구매 후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You can understand The influence 당신은 그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고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의 가능성이에요? 어떤 구매자가 Will Repurchase the Product 그 제품을 재구매할지 안 할지에 대한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또 뭐를 이해할 수 있냐면 Whether she will keep it or return it 구매자가 여자일 경우에 그 구매자가 그 물건을 그냥 가지고 갈지 아니면 반납할지에 대한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지 사람이 물건을 구매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를 예의주시해서 신경 써서 봐야 된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니까 You're also determine 당신은 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냐면 Whether the buyer 그 구매자가 다른 사람한테 당신으로부터 산 그 물건을 구매하도록 권유할 수 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도 결정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결정한다는 얘기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Satisfied Customers 만족한 고객들은 Can Become 뭐가 될 수 있어요 무급 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한 보수를 받지 않고 대리 영업사원과 같은 무급 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Should we on the top of you to the list 당신이 해야 할 일에 최우선순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People 사람들은 Hand to Believe 믿는 경향이 있어요 뭐를 믿어? 사람들의 의견을 믿지 어떤 사람들 대의 앞에 관계되면서 목적적 생략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믿는 경향들이 있다 People Trust Friends Over Advertisement Any Day 어떤 날 광고보다 친구들을 더 신뢰한다 이런 얘기지요 언제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Any Day 언제든지 They Know That 그들은 That 이하를 알고 있어요 광고라고 하는 것이 Paid to Tell A Good Side 좋은 점을 이야기하도록 돈이 지불되어지는 것이 광고다라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 나온 That 이후의 Day는 뭐야 광고지 광고 광고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거지 그들이 뭐하도록 제품을 구매하도록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됐습니까? 자 By Continually Monitoring Your Customer Certification After the Sale 판매 후에 당신의 고객 만족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여기서 관찰하다 정도 얘기 되겠지 관찰함으로써 당신은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어떤 능력 부정적인 입소문 광고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자 전체적으로 이 글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몇 번일까요? 1번 Recommend products to others for no gain 여기 지금 무급 대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이득을 얻는 것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추천해주는 걸 말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구매 후 고객 반응을 관찰하는 것의 중요성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